너네 사귀냐? 엄마? 오늘부터 1일이야? 1일이냐고. 아니, 딱 1일은 아닌데. 그럼 딱 사귀지도 않는데 왜 뽀뽀해? 오늘부터 여차저차 어찌저찌 사귀자. 정확하게 따박따박 정리를 하고 뽀뽀를 쳐 해도 해야지. 왜 확정일자도 안 받고 얘한테 드리대? 왜 얼렁뚱딱 뽀뽀해? 그거 양아치 아니야? 야, 니가 뭔데 참견이야? 너나 친구네 뭐니 그런 양아치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따박따박 딱 말해봐. 니가 뭔데? 너 에라씨 좋아해? 좋아하냐고. 나는. 얘 보호자다. 뭐? 아휴. 제가 든든해서 극 죽여버리고 싶네. 썸만 타 썸만. 썸 탈 때는 딱 썸만 타. 선 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확 다시 엎어버리기 좋아하는. 니가 뭔데 엎어버려? 뭐? 너 또 왜 선 넘어. 내가 무빈씨랑 만나면 안될 이유라도 있어? 이쪽은 나한테 잘 보려고 막 별거 다 안돼. 나보고 여신이래. 그러니까 얘가 사기꾼이지. 니가 뭐 솔직히 그 여신 쪽은 아니잖아. 야 여신이한테 여신이라고 하는게 일일이냐? 이거 봐. 이거 이상한 놈 맞다니까. 그러니까 철벽 딱 치라고. 싫어 안쳐. 뭐? 얘? 잘났는데 착하게까지 한 놈이. 내가 좋아 죽겠다는데 미치겠다는데. 내가 굳이 굳이 철벽을 차야될 이유가 있어? 있냐고. 누가 있대? 니가 뭔데 오지랖이냐고. 니가 뭔데. 너 나 좋아해? 좋아하지. 너. 서리 주머니 나한테는 다 똑같이. 가족같은 친구고. 친구면. 아주 축하해줘. 뭘 축하해줘. 우리 뽀뽀했고. 니 말대로 친구끼리 그러면은 반칙 양아치. 그니까. 오늘부터 우리 일일. 성함 꿀.